이 남자를 버려야 내가 사는데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 구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지금은 네 손목에 있지만 원래는 내 거라고 이런 또라이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타트를 내놓아라? 네가 데몬이다? 포켓몬도 아니고 오글걸기 데몬은 또 뭐야? 먹이다! 안 믿는구나? 손목 줘봐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은 한 번에 믿는 법이 없어? 나 고소공포증 있다고! 너 진짜 정체가 뭐야? 너희들은 이렇게도 부르지 악마 너 내 경호원 하자 싫으면 레이저로 타투 지져버린다? 감히 데몬을 협박하는 거야? 협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한 번 간수하는 게 그렇게나 힘든 일인가? 남의 소중한 걸 가졌으면 책임감을 좀 가지지 한 번 더 고소공포증 한 번 더 고소공포증 감사합니다.